안녕하세요. 말리TV 입니다.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오징어 게임? 요즘 말리이자 유행입니다. 여러분. 이게 오늘 술값이 한 1000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여보 무조건 이겨야 돼? 이거 해갖고 술값 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토니 원장님이 또 이벤트를 준비했네. 무승무 나오면 이걸로 이제. 아 그걸로 습불. 아 좋아 좋아 좋아. 아 좋아요. 자 어떻게 가지? 찢어줘요. 찢어줘요. 자. 마음대로 하세요. 마음대로. 이거 여러분. 미용실에서 이제 이거 하려고 그래요. 시간도 재야 돼요? 나 큰일 날 뻔했어. 내려서 깨졌어. 근데 잘 깨졌어. 잘 깼다. 자. 타임. 몇 분? 4분. 5분. 3분? 3분.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시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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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됐다. 어? 좋아 좋아 좋아. 어떻게. 봐봐요. 제대로. 제대로. 나 날아갔잖아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나 날아갔잖아요. 이게 봐봐. 깨졌잖아요. 날개. 이거 진거에요? 네. 진거에요? 별로 많이 들여. 별로 많이 들여. 별로 많이 들여. 아 내가 혓바닥 테크닉이 너무 화려했어. 자기야. 혓바닥으로 빠라. 어? 됐어? 1등. 1등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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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빠르네. 어떻게 그래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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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나갔잖아요. 여기. 아유. 그 정도 봐줘야지. 뭐. 아니 아니. 나갔어. 아니요. 나갔어. 나갔잖아요. 거기. 어? 저 사기처럼 그래요. 급하면 안 되니까. 아 우리가 처음 하는 건 그러니까 봐줘야지.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. 어제 했잖아요. 일단 한번 했죠. 한번. 이게 요령이 있어. 이렇게 해서. 이게 골에. 물을. 이렇게 해. 그러면 이게. 설탕이 녹거든. 그러면 쉽게 꼬실 수 있어. 우리 여러분은 지금 말레이시아. 오징어게임을 보고 계십니다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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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징어게임. 베리스탈라. 하트드로큰. 아우. 예쁜데. 이거 다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잖아. 그쵸? 정말anic. 이거랑 같이 해. 두 분이. 이런 걸 알고 있어. 제가 먼저 먹을까? 산물 안 됐어요? 시간봐. 넘은 것 같은데. 아이씨. 11초 남았다. 11초. 야. 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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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터